널 보니 진짜 숨질난다. 신이면 뭐 할 거냐라고 물었잖아.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없다는 핑계로 니 할 거 다 해놓고 근데 어쩌라고. 박씨가장 20명당 너를 쳐다보니 제자라고 불러볼까? 상자라고 불러볼까? 신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. 제자는 맞고 신가면 맞다. 근데 어쩌라고. 맞으면 할 거가? 한다고 신이 오나? 박씨가장 20명당을 둘러보니 너를 보고 제자라고 불러볼까? 상자라고 불러볼까?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고?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지?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냐고. 스무고개 하잖아 지금. 우리를 보고 뭐라 하냐고. 우리방 제자. 신의 제자. 제자. 네. 그러면 박씨가장 20명당 너를 보고 제자라고 불러볼까? 상자라고 불러볼까? 이 말이 못 알아들어? 제가 제자랑 이 말씀이세요? 당연한 거 아이가. 너를 보고 있어. 성질 난다. 뭐가 궁금해서 왔는데. 그냥 제가 몸에 기운을 느끼고 있는데 누군 줄 모르니까. 누군지 아는 거는 선생님 찾아가서 누군지 공판이나 가리 판단을 받아야 알 수 있는 거 아이가? 제가 한 분한테는 유튜브 선생님 중에서요. 한 분은 맞다고 그러고 한 분은. 나는 제일 듣기 싫은 게 유튜브 선생들이다. 유튜브 선생들이라 하면서 앞에 사례자도 거기서 전혀 나랑 다른 점사가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점사를 얘기를 하고. 제가 몸이 떨리는 게 신에 있는 거예요? 신도 있지만 귀신도 있고 허주도 있고 조상도 있고 살이 붙어서 그런 것도 있고 살을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 벌전도 있고. 여기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제가 몸이 자꾸 떨리고 들리고 이런 건 없는데 몸이 자꾸 떨려요. 떨리면 안 떨리게 해주면 그냥 사나 살 거냐고. 네가 생각할 때는 둔한 거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악한 거고. 맞잖아. 네가 생각할 때 신을 잘 몰라가 몸이 확 떨리고 머리가 아프고 흔들흔들하여 들리고 느낌이 있는데 그게 뭘까라는 걸 몰라서 제가 너무 둔한가요. 다른 모든 무당들은 내가 이렇게 떠는 걸 보고 다 신이라고 하는데. 신감이라고 하는데. 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. 제가 이렇게 둔한데도 자격이 있나요. 네 말은 이거 아이가. 이 몸이 떨리기 전에 네한테 예감으로 육감으로 꿈에 선봉해 준 건 다 어디 갔는데. 이미 네 예감에 네 직감에 네 꿈에 네 촉에 네 정서에 충분히 놀아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체가 반응이 있으니까 더 커다 겁이 나고 신체에 반응이 있으니까. 왜 반응이 없었을 때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안으로 다 점치고 살았거든. 아 이건 이런가 보다. 저건 저런가 보다. 그렇겠지. 이렇겠지. 맞잖아. 근데 내 말은 니를 딱 보니까 제자 맞고 상자 맞는데 신이면 뭐 할 거냐라고 물었잖아. 근데 네가 뭐랬노. 대답 못 하고 있었잖아. 그 말은 바꿔서 내가 다시 말할 때는. 그럼 그 이전에 몸에 직위를 놓기 이전에 조금씩 조금씩 줄 때는 다 뭐 했냐고. 왜 네가 치부했냐고. 왜 네가 이런 거 무시했냐고. 왜 네 혼자 점치고 네 혼자 예측하고 이럴 것이다. 이런 거겠지. 이게 무시지 뭐야. 제대로 된 통신데. 안 되는데. 안 되는데. 왜 써먹냐고. 청기 누서를. 주는 청기를. 네 마음대로 왜 네한테 맞춰서 이때까지 생활하고 살았냐고. 전 항상 의심하고 살았는데요. 개신이 맞는지 누가 장난을 치는 건지. 냄비에 물을 얹어서 물을 끓이잖아. 이게 끓어 넘치면 가스가 어째 되노. 꺼지면은 역할을 하나. 끌라. 냄비가 끌려고 안 끌제. 네 지금 상태가 그렇다. 유통기한 지나가 골든타임 벌써 지나가. 벌써 머리 따로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사람하고 대화 안 된다.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냐라는 얘기다.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제자 맞고 무당해야 되는 사람 맞다. 유튜브 선생님이 아이라 하는 것도 무시하고 맞다 하는 것도 무시하고 살아라. 왜? 네한테 지금 이런 느낌을 준 게 어제 오늘이 아니고 지금이 가까이에 다가서서 많이 오니까 겁이 나서 네가 지금 알아보는 거지. 네 고집에 네가 제자만 뭐하는 너희씨는 이렇게 화가 나 있는데. 내가 이때까지 너한테 예감으로 출납하고 육감으로 출납하고 꿈에 선멍주고 징해놓고 했을 때마다 너의 대답은 뭐였냐. 있다는 건 알고 있겠고 이래 주니까 요래 해석하고 조래 주니까 조래 해석하고 네 느낌대로 네 마음대로 그 느낌을 그 청기를 해석하고 살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다. 네 제 멋대로 판단했습니다. 내 말이. 인정부터 해야 그 다음 얘기가 되지. 얘기가 되지. 맞지? 인정을 안 했다라는 얘기는 아까 선생님이 화를 냈다라는 얘기는 맞습니다. 뭔지는 몰라도 어떤 기운이 나한테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먹고살기 바빴든 아니면 내가 싫든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내가 싫다 했어도 그 기운 속에 푹 빠져서 내 나름대로 결정짓고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내 나름대로 점을 치면서 이게 맞겠지 하고 왔던 것 때문에 이렇습니까? 라고 물어야 대화지. 왜 이제 와서 허구한 날 청춘일 때 다 뭐하고 꺾어지는 나이에 와서 이제서야 이래 보고 저래 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한다 하면은 이제는 네 몸이 아프니 굴복하나? 네 몸의 표적을 받으니 굴복을 하냐고. 그 괘씸한 마음 안 풀려. 괘씸한 마음이 풀려져야 신에서도 이해를 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고 벌전이 있으면 풀고 꽃과 같은 마음으로 나한테 가서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아니야. 신 자체는 날고 기는 신들이다. 너 보고 탐내고 좋아라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너도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다.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? 벌써 상상의 나래를 막 펴고 네가 생각하는 신의 감옥 틀이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내가 생각하는 신은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려는데 뚫어져 지지는 않고 욕심은 앞서서 레전드인 선생님한테는 상담받아서 어떻게라도 돈 받고 싶고 욕심이 앞을 썼다 이 말이다.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없다는 핑계로 네 할 거 다 해놓고 다 고장 내놔 놓고 내보고 한번 사이클 한번 돌려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. 그건 너의 욕심이고 조상의 욕심이지 신은 절대로 경우에 벗어나지 안는다. 그러니 생각해보고 네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어떤 시료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길을 열어야 되는지 여기가 완전 정답은 아니다 라는 거. 네가 말했잖아 유튜브 선생님들이 당장 신 받아야 된다. 신이 다 왔다는 것도 알아보고 아니다 하는 것도 제대로 알아보고 맞다 하는데도 알아보고 네가 진심이면 어디 인간들 어디 간든 인연이 안 나타날까 근데 이미 너는 신이 있다는 거 알고 신이 됐고 네 혼자 스스로 제자가 됐다. 거기 대놓고 무슨 말을 하노. 신의 판단 안 받고는 집에다 물도 뜨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절도 하지마. 차라리 운동에 힘들면 땀이 나도 미친 듯이 달리고 달리다 보면 네 마음이 알아지고 네 뜻이 알아지고 느낌이 달라지는 게 보인다. 앉아서 입으로 하지 말고. 이번 영적 사례자는 상담을 받을 때 몸이 계속 떨리고 아프고 어디 가서 물어보면 제자도 아니다. 그것 때문에 공판을 좀 내달라고 지금 의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제자는 맞아요. 제자도 맞고 천신의 제자가 맞고 몇 대에서 조종 불의해서 어떻게 들어온다는 것도 다 알겠는데 이미 제가 오늘 조금 흥분을 한 건 이미 이 제자가 상상의 나래를 펴고 동상이몽으로 자기가 신이 된 지 오래됐고 자기가 꿈꾸고 예감하고 일단 유튜브를 열심히 보면서 제자는 그냥 물뜨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랑님한테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그 안에 가두어서 살다 보니까 몸에 표적이 5, 6개월 전부터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것 같아요.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가끔 한 번씩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꿈으로 이렇게 영적하게 한 번씩 줬던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유튜브가 발달을 하면서 자기 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 핑계로 뭐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핑계로 말은 다 못 보는 사람인데 잘 보는 사람인데 자기 직원들이 다 있을 텐데 스스로들 앉아서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런 영적 영적 제자가 이미 되신 분이에요.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험적으로도 이미 가물이 다 들어왔고 살도 들어왔고 충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신명 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집중을 하고 신감이 있다 보니까 신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몸이 혈기마다 음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. 그래서 몸이 많이 힘들고 떨리고 하는데 눈에 초점도 별로 없고 자기가 무조건 자기는 제자고 신이고 그러니 유명한 선생님한테 가서 염치는 없지만 네가 나를 손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걸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조금 하기 조금 힘들었어요. 그래서 여러 군데 가서 판단 내보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이 지금 있는 건지 현실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제자들이 참 많은데 돈이 없어 신을 못 받아서 신코스를 못해서 신이 못 온다 생각하는데 개념 자체가 벌써 지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신과 지금 현재 제자가 되기 위한 사람들의 만들어진 그 영적인 세계의 신들과는 동상이몽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 수억 아니라 돈이 없든 있든 어떤 방법으로 했어라도 신의 마음은 0.1%도 안전지점이 없다 보니 내림을 받아서 고통받는 이유도 당연히 자기 몫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그 현실적인 얘기를 조언을 조금 많이 해줬던 그런 사례자인 것 같습니다.